인유맨 로블록스 안녕하세요 오늘은 숨바꼭질을 할건데요 자 오늘 미호님과 리안이 모셔봤고 오늘 숨바꼭질 모드는 좀비네요 저 좀비가 될거야 자 잡히는 사람은 좀비가 되는거구요 자 놀이방이네 아이들방이네 좋았어 좀비가 될거야 난 좀비가 안될거에요 좀비시켜주세요 술래는 누구일까 모르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다 오 나 걸릴뻔 자 오케이 자 57초안에 숨고 잡히면 좀비되는거야 야야 어디가 같이가 어디 숨지 어디 숨지 어디 숨지 여기 숨어야겠다 일로 가야겠지 점프 명당을 찾아서 명당을 찾아야되는데 어디가 명당일까 어디가 안걸리는 자리일까 흡차 여기 대포까지 타서 반대쪽으로 넘어갈까 자 이 사이에 숨으면 절대 모를거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나 명당 발견 나 큰일난거 같아 내 앞에 좀비있어 어? 잉여민이다 아 야 일로 오면 어떡해 이거 내 자리야 아니 사람 생각하는거 다 똑같나봐 나 이쪽으로 숨으려고 그랬더니 너가 있었어 여기 숨어있어야겠다 지붕위에서 지붕위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오면 도망치자 오케이 아직 좀비 한마리지? 응 한마리도 못잡았네 좀비가 잘 못잡는거네 잘 못잡는거일지도 어 오 안보이나봐 진짜 우리가 이거 완전 명당이 숫잠이 다른가? 여기 우리 완전 명당이긴 해 음 쯧 아 이 사람 급하게 찾아보지만 아무것도 없죠 난 여기 있거든 지붕위에 있거든 내가 고르지 오케이 생존 한명도 못잡고 탈락 구독 내가 술래 걸렸으면 좋겠네 그냥 잡아버리게 이제 확률 올라갔을걸? 좋아 이번에는 누가 술래일까? 응 각본이 저인거 같아 과연 자 게임 모드는 어 어 아 일반 모드다 오케이 일반 모드 자 이번 술래는 누구일까나 일단 맵 맵 응? 연구실? 연구실? 어 분위기 있고 다음 다음 술래는 날 숨 좋겠당 15% 확률이래 그래 오오오오 리아 아아아아아아 오케이 모르는 사람 저 사람 잘할 수 있지 잘 숨어 보자 아 연구실이라서 숨을때가 많을거 같은데 어 리아야 여기 현미경으로 와봐 현미경? 음 내가 현미경으로 넌 바보게 알았쩡 자 리아의 세포를 좀 보겠습니다 음 삐빅삐빅삐빅 못생김 발견 못생김 발견 정확함 아니요 나 엄마가 잘생겼다 있단 말이야 아 그러면 옳은 말씀이지 올라와 명당을 찾자 명당 아까처럼 명당을 찾아야 돼 어디가 명당일까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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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여기 숨어야지 여기 여기 포탈 있어 포탈 있어 오 여기 완전 명당인데 좋아 시작했어 시작했어 와 여기 완전 명당이다 모른다 여기에 숨어있어야지 거기 몇 명이나 있는데 여기 3명이나 있어 명당이라서 지금 술래가 태어났고요 우리 위치는 모를 것 같죠 왜냐하면 저 맨 위에 있죠 저기 사람들이 어 술래가 우리 봤어 저 위에 3명 있는 거 어 봤어 봤지만 올라가는 방법 모르죠 술래가 지금 우리를 봤지만 올라가는 방법을 모른다 어 술래가 포탈 들어갔는데 여민아 여민아 여기 쩔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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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일로 와봐 여기 쩔어 거기가 어딘지 알아 내가 왼쪽으로 쩔고 오면 돼 어 여기 쩔어 어떻게 갔어 천천히 오면 돼 그리고 여기 박혀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 어 저 어떻게 갔지 완전 명당인데 오오 오오오 됐다 됐다 오오 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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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어 이 사람 올라왔어 위로 어 우리 봤다 술래가 어 우리 봤다 술래가 술래가 우리를 봤지만 어떻게 올라가는지 모르죠 어 술래가 올라가는 위치 찾은 듯 어 저기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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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래가 야 어 어 그쪽이야 어 이쪽이야 이쪽이야 어 어 어 여민아 나와 아냐아냐 이쪽으로 못 올거야 어 왜 안잡지 어 왜 안잡아 어 어 어 여민아 나와 어 어 어 어 그냥 떨어지는데 뭘까 뭘까 나 뭘 뭐하는걸까 자 술래가 아무도 못잡고 있죠 지금 일부러 안잡는걸까 뭘까 그냥 떨어진거 같아 실수로 내가 볼 땐 아 이 사람 못잡겠는데 우리 평생 우리 너무 잘해서 아직 시간 많이 남았어 혹시 몰라 오 쫓아간다 쫓아간다 오 미호 발견했어 잠깐만 뭐야 오케이 두 명 잡았다 죽었어 야 이게 위치도 좋았는데 포타 타고 오니까 금방이네 잠깐만 리아야 네 위치로 간다 저 사람은 왜 안 잡아 일부러 봐주는 건가 뛰는 시간인가 저 사람은 안 잡아 저 앞에 있는 사람 잡아야지 왜 안 잡아 왜 저 사람은 봐줘 리아만 죽은 자체 쫓아간다 한 분분 사냥꾼은 놓치지 않아 도망친다 리아 잡힌다 이거 나 뒤에 있는데 못 봤죠 아 진짜 나 뒤에 있었어 어 아니 리아 잡힌다 들어와 아이오 이따가 미안합니다 바꿔주고 오케이 나는 생존했다 이 녀석 나는 못 잡는구만 오케이 여러분들 생존했습니다 오케이 위너 좋아요 자 다음 맵 아 또 술바꼭질 좋지 아 이번에 내가 술래 걸렸으면 좋겠네 어 이제 네 명이야 응 좋아 더 재밌어지겠는 걸 과연 어 또 이 맵이야 오케이 이 맵은 파악했다고 안돼 근데 내가 술래일거 같은데 나 살짝 기대하고 있어 서로가 다 아는 맵이기 때문에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esehen 나구만 안돼 안돼 음 음 소리 없는 늑대들의 싸움이 시작되었어 좋았어 내가 순식간에 잡아줄게 알겠니? 늑대에게 도망치기 위해서라면 난 영혼도 밝혀 아까부터 뭐라고 하는 거야 악마의 계획이 시작됐어 좋았어 간다 자 어디에 숨어있을까 오 미호가 저 위에 있네 오 나 봤어 벌써? 봤지 나는 좀 빨라 눈썰미가 자 보자 보자 저 위에 있는 거 같은데 웬만하면 이게 술래들이 다 위에 있어요 위에 있고 아까 미호가 이쪽으로 내려 내려가는 걸 봤단 말이죠 내려갔어 일단은 단미호는 내려갔어 흐흐흐흐흐흐흐흐 맞아 난 내려갔어 내가 왜 이따 이 틈 사이로 들어갔어 흐흐흐흐흐흐흐 과연 그럴까? 이미 거기서 헤어나온 지 오래라고 음... 흰칸 하나 주지 미녀는 녹차를 좋아해 흑 passar 난 미녀가 아니야 응 흐흐흐흐흐흐흐흐흑 어이구 누구 보고 어이구 한거야?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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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아아 어이구 어딜가 그렇게 급하게 가시나? 리아 미치 알려줄게요 소리 없는 사냥이 시작됐어 내가 너 가만둘거 같아? 리아 미치를 말해 리아는 딸기 우유를 좋아해 딸기 우유를 좋아한다 저기로군 리아는 딸기 우유를 좋아했었어 좋아했었어 딸기 우유 쪽은 여긴데 좋아했었어 좋아했었구나 리아는 자세히 무언가 세포같은거 보는거 좋아해 현미경 앞에 있구나 손미경 앞에 있나 리아는 높은 공기를 좋아하더라고 높.. 높이 있구나 올라갔구나 악마의 속삭임이 시작됐어 자 리아가 아까 저기 있지 않았나? 어디.. 아 음.. 소리 없는 사냥이 시작되었어 으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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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하하하하하 휩 으아아아아아아 안녕? place 블링 finalement teeny 순식간에 잡아버리기 음.. 오케이 윈 오.. 줄바 한판도 하자고 쑤 오.. 술래가 이번에 2명이죠? 야 이거 좀.. 힘들겠는데? 제발 제발 내가 술래가 될 것 같아 이번에는 맵이 중요하단 말이지 어? 학교 처음하는 맵 오케이 교실이구만 처음하는 맵이니까 좀 더 도망치기 쉽겠구만 아 제발 나 술래하기 싫은데 이번엔 나 술래 모르는 사람 술래 모르는 사람 한 명 술래 나 술래? 나 술래? 다행이다 과연 자 이번 술래는 오십퍼센트 확률이래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케 리아 아 미오 술래 오케 리아 잘 숨어보자 리아야 우리 같이 숨자 한 번에 한 번에 찾을 수 있겠고 우리가 쟤네가 잠깐만 우리 빨리빨리 숨어야 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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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좀 시간이 너무 짧은데 이거 여기라면은 그래도 좀 잘 숨은 거 같은데요 아닌가 좀 쉽나? 쉬울 수도 있겠다 얘들아 남았어 오지마 됐다 자 숨었고요 저는 안전한 위치에서 미호가 저희를 찾는 건데 지금 술래가 두 명이라서 순식간에 많은 곳을 뒤지고 있습니다 근데 나를 어떻게 찾을 거냐 말이다 내가 내 위치가 보이나? 내가 위에 있잖아 여기로 들어갔는데 여기 있는데 여기 내가 내가 봤는데 어딨을까 미호야 연안아 더 이상 무의미한 숨바꼭질은 그만해 두렵게 찾아봐 내가 순간이동했을 거란 생각은 못해봤겠지? 순간이동? 그런 게 어딨어 미호야 나 사실 거기 있어 거짓말 치지 마 진짠데? 거짓말 치지 마 내가 속을 줄 알아? 내분 맺혀 살아있음을 느껴 어? 리아 잡히겠는데? 아 리아 위치도 보이는구나 이게 리아 위치를 봤지만 리아의 위치를 못 오는데? 미호야 나 근데 힌트 주자면 거기야 리아는 꽃이야 리아는 꽃이야 리아는 꽃이야 시간이 없어 우리 할아버지 나를 따라와 이녀면이 잡힌 것도 모르고 하지만 리아가 이겼다 리아는 화분 속에 있었다 네 여러분들 어쨌든 오늘 숨바꼭질 명당을 찾아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려요 그럼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